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민주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경솔한 말과 행동 때문에 계속해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을 좀 정리해보면 오늘 민주당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었죠. 바로 5.18 행사에 민주당 의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당연히 박지원 비대위원장도 민주당의 지도부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5.18 기념식에서 박지원이 한 행동 때문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5.18 기념식에 행사식순 마지막에는 임을 위한 행진국이 재창이 되는데 해당 기념식에 참석을 한 여야 의원들 모두 다 임을 위한 행진국을 재창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고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라든가 박지원, 윤호중 비대위원장 그리고 화면에 잡힌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주먹을 불끈 쥐고 임을 위한 행진국을 재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지원은 지금 팜플렛을 보면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는데 박지원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여야 불문하고 정치권에서는 진짜로 기가 막힌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이런 말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물론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나이를 생각을 하면 임을 위한 행진국이라는 노래를 당연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40대인 저도 제대로 모르는데 저보다도 훨씬 어린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 노래를 알고 있을 리는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치더라도 본인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야 하는 것인데 박지원이 민주당의 일반 당원이라면 모를까 민주당 지도부에 있는 사람이고 5.18 기념식이 민주당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알고 있을 정도인데 거기에 참석을 하는 민주당의 지도부가 임을 위한 행진국 노래를 제대로 몰라가지고 팜플렛이나 쳐다보면서 저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장면을 노출시키는 것은 정말로 어이없다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건 어떻게 보면 본인이 지금 지도부로 있는 정당에 대해서 애정이 없다라던가 공부 부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100번 양보해가지고 그 전에는 이 노래를 몰랐다라고 치더라도 본인이 여당의 지도부가 되었으면 5.18 행사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여기에서 임을 위한 재창곡이 불러질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인데 그 정도 노래는 숙지를 하고 외워갔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지적이 100번 나오더라도 당연한 것입니다. 심지어 야당 인사들까지도 저 노래를 그냥 부르고 있는데 민주당 지도부인 박지원이 팜플렛을 보면서 저러고 있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이 되는 것은 민주당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들고 깎아내리는 것이죠. 실제로 네티즌들 역시도 저럴 거면 도대체 저기로 왜 내려갔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의견은 진짜로 가지가지 하고 있다 이런 거는 좀 외워서 와야지 진짜로 꼴불견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공부를 좀 하고 오지 저게 뭐냐 성의가 너무 없어 보인다 등의 이런 지적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무튼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는데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이런 행동들을 보고 있으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은 그 자리에 좀 맞지 않는 사람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민주당에서 좀 교육을 시켜서 내려왔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한편 어저께 박지원이 했었던 발언도 논란이고 여기에 대한 해명도 논란인데 어제 박지원은 경찰이 이재명 혐의 관련해가지고 경기도청 압수수색을 한 것을 두고 검찰 독재가 시작되었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검찰 독재가 시작되었다라는 이런 비판을 하니까 정치권이라든가 국민들 사이에서 박지원이라는 사람이 검찰하고 경찰을 제대로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가지고 본인들 진영에서 뭔가 수사를 당하기만 하면 밑도 끝도 없이 검찰 독재라든가 검수 환박을 외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아냥이 쏟아졌는데요. 아무튼 어저께 이것 때문에 하루 종일 놀림감이 되었는데 오늘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박지원은 자기가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독재 영역에 경찰의 편파수사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조차도 아무리 생각해도 사실 잘 이해가 안가가지고 뭐라고 말씀을 들어야 될지 모르겠고 이거 관련해가지고 저도 오늘 아침에 시사 프로그램을 하나 보는데 한 패널 같은 경우에도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러한 해명을 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인가라고 묻자 변호사 출신인 패널조차도 저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해석을 해보자면 경찰이 영장을 청구를 하고 검찰이 이걸 승인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검찰 역시도 여기에 책임이 있는 것이다 라고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치더라도 이게 어떻게 검찰 독재 영역에 포함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저도 잘 모르겠는데 박지원의 말대로라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권력이 지나치게 비대하다면서 그 권력을 경찰에게 나눠준 것이 민주당의 검수완박인데 이제 와가지고 검찰의 독재 영역에 경찰이 포함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검수완박을 도대체 왜 한 겁니까? 아무튼 박지원의 발언을 다 살펴보면 아마 좀 제대로 몰라가지고 저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냥 솔직하게 내가 뭔가 좀 착각을 한 것 같다 잘 몰라가지고 실언을 했다 죄송하다라고 얘기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일인데 여기에다 지금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 싫어가지고 이런 저런 말들을 갖다 붙이니까 꼴만도 우스워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을 안 하는 거라든가 사과를 절대 안 하는 거 이거는 뭐 민주당이 완전히 그 종특이죠. 그리고 한편 또 박지원이 홍준표 의원을 저격을 했다가 한 방 먹었는데 어제 박지원은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함께 대구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을 했고 이 자리에서 대구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축사를 했는데 박지원은 축사해서 홍준표 후보를 겨냥을 해가지고 언제까지 지역주의에 기대하고 우려먹을 작정인가라고 비판을 했고 대구는 사골국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디서도 오라는 곳이 없으니까 다시 대구로 왔다라고 비판을 했는데요. 박지원이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 후에 잇따라 들어온 인수위의 새로운 정부에서 홍준표 후보가 마땅한 자리를 얻지 못하면서 결국은 대구 지역 국회의원에서 다시 대구 지역인 대구시장 출마를 선택했다라는 이런 비판과 비아냥을 쏟아낸 것입니다. 아무튼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이와 같은 저격을 한 것을 홍준표 후보의 지지자들이 온라인 정치 플랫폼 청년의 꿈에다가 청문홍단 메뉴를 통해서 홍준표 후보에게 이야기했고 박지원이 자신을 저격한 소식을 들은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에게 굉장히 짤막하게 가짜나서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가짜나다라는 말은 언급할 가치도 없거나 생각할 거리도 못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한마디로 홍준표 후보는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저런 식으로 거친 언사를 써가면서 자신을 저격하는 것은 상대할 가치조차도 없다라고 무실한 것이죠. 아무튼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가지고 저런 얘기를 하면서 홍준표 의원을 건드렸는지는 모르겠으나 정치권에서 홍준표 하면 말번치가 상당히 있는 의원이고 정치 체급을 보더라도 대선 주자급의 사람인데 정치인이라고 말하기도 모한 박지원이 홍준표 후보에게 저런 식으로 저격을 하는 것은 사실상 좌폭행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가지고 상대 정당이라든가 동료 의원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전혀 없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나이라든가 정치 경력을 보더라도 박지원이 지금 홍준표 의원에게 사골국을 우려먹네 어쩌네 이딴 얘기할 처지는 전혀 아닌데 저런 얘기들을 아무런 필터링 없이 그냥 질러버린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그렇게 박지원이 수호하고 있는 이재명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구까지도 버리고 대권 주자였던 사람이 보궐선거 하나 주워 먹겠다라면서 자신들의 텃밭인 인천 계양구에 출마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정당에서 누가 누구한테 사골국을 우려먹네 만에 이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솔직히 좀 웃기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전라도의 상황을 보면 지금 민주당 측에서 지역주의에 기댄다느니 사골국이라느니 이런 얘기는 하기 힘들죠. 남통은 박지원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요새 연일 경솔한 말과 행동으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 정말로 앞으로 박지원 비대위원장의 행보가 더욱더 기대되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